사자굴 속의 다니엘 바벨론의 누부간 네 살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에게 붙잡혀가서 그 나라 말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누부간 네 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꿈자리가 뒤숭숭할 뿐 도대체 어떤 꿈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왕은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주문을 했어요.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으며 또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맞혀보아라. 점쟁이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어떤 꿈이라는 것이라도 말해주어야 풀이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점쟁이들이 알아맞히지 못하자 왕은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냐? 여봐라! 이 자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박사들이란 박사는 모두 잡아다 죽여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박사였습니다. 엉뚱하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아뢰였습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이 꾸신 꿈을 알아맞히겠습니다. 임금님은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두 다리는 노쇠로 돼있는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와 그 신상을 가루처럼 부셔버렸습니다. 오, 오, 그래? 바로 그런 꿈이었어.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다름 아닌 임금님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작은 나라가 곧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멩이가 날아와 신상을 부셔버렸으니 이 모든 나라가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 정말 기특한 풀이로구나.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얼마 후 누부갓네살왕은 금으로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누구나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지라 그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임금님께 고해받쳤어요. 누부갓네살왕은 당장 붙잡으라고 호통쳤어요.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불 속에 쳐놓고 말겠다. 불 속에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신상에 절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용감하게 말했어요. 왕은 당장 명령했어요. 불모에 불을 붙여라. 그리고 이 녀석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라.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죠.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세 친구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상한 것은 분명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네 사람이 불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쩐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구나. 깜짝 놀란 왕은 세 친구들에게 불 속에서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은 멀쩡한 모습들이었어요. 그 후부터 왕은 다니엘을 언제나 옆에 두고는 나란일을 상의하곤 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누부간 네 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몹시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왕 이후에는 사람이든 신이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률 아닙니까? 그렇다. 누구도 우리나라의 법률을 어겨서는 안 된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몹시 아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법률에 따르면 왕 이후의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골 속에 쳐넣도록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골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골 속에 쳐넣은 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아, 지혜놈 사람을 하나 잃고 마는... 왕은 날이 밝자마자 사자골 앞으로 달려갔어요. 사자골은 땅 밑에 파여있었고 그 입구를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서 돌을 치워라! 왕이 명령했어요. 돌이 치워지자 왕이 입구에 대고 말했어요. 다니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더랴! 그러자 사자골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에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어서 줄을 내려! 다니엘이 올라오도록 하라! 마침내 다니엘이 임금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오! 다니엘! 네가 아직도 살아있었다니! 다리오 왕은 거듭 감탄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다리오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나라의 백성은 모두 다니엘이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공격하도록 하라! 다니엘은 그 뒤로도 임금님을 도와 나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오랫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